자 이번 시간에는 코드 애니웨어라고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자 이 서비스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 수업을 따라갈 때 실습 환경을 좀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런데 그 실습 환경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. 예 우리의 컴퓨터는 항상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우리 수업에서 자 수업 한번 볼까요? 이 수업에서 각자 자신의 운영체제에 따라서 윈도우나 맥이나 리눅스를 선택하셔서 실습을 시도해 보시는데 실습을 시도했는데 잘 안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. 자 그런 경우에는 너무 안되는 문제를 붙잡고 계시는 것은 우리 수업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예 그런 문제들은 실제로 중급자들도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. 예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그 서비스 중에 코드 애니웨어라고 하는 이 서비스를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쉽게 돌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이 서비스는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코드라는 것을 작성해야 됩니다. 요렇게 생겼어요. 자 그런데 그 코드라고 하는 것이 그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 컴퓨터의 메모장과 같은 프로그램을 켜서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코드 애니웨어라고 하는 이 서비스는 그런 메모장과 같은 도구를 웹상에서 여러분이 다룰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. 그리고 웹 서버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웹에서 웹 브라우저에서 직접 코드를 작성해서 자신이 작성한 코드를 바로 서비스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웹 페이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 하지만 편리한 만큼 약간의 그 뭐랄까요 복잡성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. 자 그런데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코드 애니웨어를 이용해서 간단한 웹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먼저 한번 보시면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시겠죠. 자 일단 저는 회원가입을 미리 해놓은 상태고요. 나중에 한번 따라해봅시다. 지금은 구경하세요. 그 다음에 여기 보고 계신 이 화면이 그 코드 애니웨어가 제공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도구의 화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는 웹 브라우저로 접속해 있는 상태예요. 즉 여러분이 어떤 코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복잡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이 코드 애니웨어와 같은 서비스를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해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오른쪽 클릭을 하고 거기에서 Create File 파일을 생성한다는 뜻이죠. 저걸 클릭해보겠습니다. 자 그럼 이런 화면이 뜨고요. 여기에다가 저는 hello.html이라는 파일을 작성하겠습니다. 여러분 HTML이 뭔지는 몰라도 괜찮아요. 나중에 배울 겁니다. 자 OK를 누르면 잠시 후에 hello.html이 추가가 됐고요. 그리고 hello.html이라고 하는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. 그럼 저는 여기다가 hello world 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저장을 했습니다. 자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run project라고 하는 것이 보이시죠. 저걸 한번 클릭해보겠습니다. 자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 그 중에 우리가 방금 생성한 hello.html이라고 하는 파일이 보이네요. 자 저는 화면을 두 개로 분할을 했고요.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hello.html 파일은 우리가 방금 생성한 여기 있는 이 hello.html 파일인 거예요. 자 그럼 제가 이거를 한번 클릭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주소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자세히 볼까요?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주소가 있고 그리고 hello.html이 나옵니다.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주소가 쳐요. 주소 아니 제가 작성한 이 코드에 작성했던 이 내용이 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여기다 느낌표를 찍고 그리고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느낌표가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즉 여러분이 왼쪽에 있는 코드 애니웨어의 에디터라는 것 코드를 작성하는 도구에서 저장을 하시면 오른쪽과 같이 이러한 주소로 접속하면 왼쪽에서 작성했었던 작성했었던 이 내용이 이렇게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화면에 표시가 되는 것이죠. 여기에 있는 이 주소는 전 세계에 있는 누구든지 이 주소에 접속하면 이런 웹페이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어때요? 여러분의 컴퓨터에다 직접 뭔가를 설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간편해 보이시죠? 예. 편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실습을 하시면 됩니다.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. 지금 단계에서는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실습 때문에 너무 많은 에너지 쓰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우리 코드 애니웨어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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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